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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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이에요. 너무 좋고 저희도 정말 저는 이런 상상을 못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이 너무 좋고 즐겁고. 또 오고 싶어요. 또 가고 싶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많은 배려해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시고 진짜 소세지도 너무 맛있었고 고기도 너무 맛있었어요. 기준은 아이꺼라서 아이한테 맡은거에요. 다른거 보다는 뜻하고 체형이 인체역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의견을 모았는데 만드는거는 반대주의라서 한거는 그렇고 아이들이 만드는거 주면서 아이들이 좋다는거 해가지고 그거는 직접 얼굴구리도 한거라서 저 친구한테 주고 싶어요. 저는. 우유를 가리기가 쉬웠어요. 두 분이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우유를 가리기 힘들어서 원래는 한 분을 뽑아야 되는데 두 분한테 주기로 했어요. 우유를 가리기 힘들어요. 우유를 가리기 힘들었어요. 우유를 다 먹었을 때 어디가 보니 내가 입을 수 있을까. 아치 다행이 여 gram소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전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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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iciency 이야기 많이 있어요. 감사합니다.